해수한 음악 그러고 나서도 뿌린 다음에 바로 씨앗을 낼 수 있고 꽃이 캔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런 삼성분의 삶의 사막같은 광활한 사막을 보여주면서 사막 잡아야되니까 이 물경 오것이 렉어 광활한 사막 차라리 얘기 좀 더 하는거야? 이거부터 카피하는게 안되고 있어 그러니까 씨, 씨 뿌리는거니까 뿌리는 사람 모양은 이런데 배경은 이런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거는 모를 되게 많아서 다리가 쭉 빠지는거에요 왜 동화를 만들때 이런 뭐하고 있냐고 뭐하고 있냐고 찍고 있는데 찍고 그쵸